광주 전남 지역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 대출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31조 3,665억 원으로 직전달과 비교해 28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은행 가계 대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으로 통상 수요가 꾸준한 가계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을 통한 가계 대출은 지난해 11월 3,300억 원에서 12월에는 1,500억 원대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